안녕하세요 여기에는 대변입니다 대변인데 지금 낚시점에 지금 촬영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요집에는 우리 선장님이 직접 나가서 병예돔 하고 지금 현재 병예돔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봐서 영상을 좀 잡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요번에 사진 찍은 것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봐낸 사진은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 놀랬습니다 요 밑에 사진이 요번에 구이가 나왔던 촬영된 사진 드립니다 자 한번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집의 첫배는 새벽에 3시 출항을 한답니다 3시되서 출항을 하고 하루에 두 타임 뜁니다 자 지금부터 출항을 하는 선상 출조 시간을 한번 보실까요 선상 출조 시간을 자 일어섭니다 자 선상 출조 시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상 출조 시간입니다 안 돼 보십시오 자 좋은 정보 되셨나요 여러분 좋은 정보가 있기에 이렇게 지금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가게는 그렇게 많이 커지는 않은데 이집에 제가 배 삭은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배 삭은 물어보지를 안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집에 전화번호를 단디 보시고 한번 걸어 보십시오 칼칩, 볼락, 집어등이 30만원에 파네요 가격 괜찮네 fakat 칼칩, 갓, 집어등이 30만원에 파네요 자 우리 전화번호도 계십니다 칼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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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의 교육원은 있습니다. 아아 네 네 네 네 여러분들 좋은 정보 됐었습니까? 새벽의 출조 시간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새벽의 출조 시간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이시죠? 여러분들 촬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